그거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지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걸 하게 하시는 걸 지금부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일의 적임자였어요. 예수의 복음을 그때 당시에 땅 끝까지 전할 정말 중요한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유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린 중에 히브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엄마나 아버지나 전부 다가 히브리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철저한 유대인이고 유대 전통으로 자녀 교육을 시켰고 철저하게 유대 전통을 따라서 생활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살았던.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았던 곳은 길리기야 다소. 대개 헬라가 되어 있었던 동방이니까. 동방에 있었던 헬레니즘. 철저하게 헬레니즘이 되어 있었던 동방의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쪽으로는 헬라 문화에 완전히 익숙한 사람이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유대인이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유대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완전한 유대인. 또한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어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 율법에 완전한 자. 율법에 능통한 자. 그렇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가문이 아주 좋았어.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적으로도 되게 완전했고 로마 제국안에서도 되게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되게 언어와. 언어도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다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유대신학. 그러니까 성경에도 완전히 능통한 라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런 게 하나님의 열심이 또 얼마나 대단했던지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율법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방향이 잘못됐죠. 이 방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가지고 부르심을 통해서 방향만 바꿔주니까 이 사람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장점들이 다 훌륭하게 사용받아가지고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시대에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바울이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나는 게시로, 그러니까 게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게시라는 말이 감춰져 있는 게 드러나는 그런 뜻인데 감춰져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가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순교적이고 감춰져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울에게 이걸 깨닫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셔서 깨닫게 만들고 가르쳐주신 그 사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바울을 택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바울은 13번째 사도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사도입니다. 오히려 나머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사실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쭉 지도를 따라서 같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있었을 당시에 바울은 스테반을 때려주기는 이래 선두에 설 정도로, 지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의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색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유에서 증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말타고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저기에서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딱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서울아, 서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눈이 멀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눈이 먼 상태에서 다메색에 갔는데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안수를 받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졌죠. 이게 뭐냐면 이때까지 바울이 맹인 가도 같은 자였다는 거예요. 보금서에 많이 나오는 맹인들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당시에 예수님을 받게 했던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맹인이었죠.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 그렇죠?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 바울이 또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막 구약을 알고 내가 성전, 성전, 정결, 율법, 정결, 모든 정결을 완전하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다. 예수를 모르니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맹인 것과 같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이제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 예수님을 빠진 그 모든 신학과 예수님이 빠진 그 모든 이야기들 신학에서는 무용심을 했는데 예수님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듯한 그런 역사가 바울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신학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향만 바꾸니까 이제 원래 약간 신앙 없는 모태신앙들이 신앙 없는 모태신앙들이 말이 좀 어폐가 있네요. 한 번 바뀌면 굉장히 크게 쓰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이 관점을 구약의 관점들을 가지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즉시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를 완전히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완전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쫓기다시피 다메색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소요의 책임을 묻고자 나바테아 왕국에서 군사를 보냈죠. 그래서 이제 다메색에도 잊지 못해가지고 밤중에 광주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5번이에요. 5번.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방문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도들을 만날 것 같았는데 마침 예루살렘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야구부만 있어요. 야구부만. 그래서 야구부랑 인사하고 그렇게 했다. 뭐 그런 얘기에 갈라디아서 말씀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가르침을 일절 받지 않았다. 나는 1대1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바울은 아까 봤듯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 중에서 저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열심을 받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한 번 바뀌면 정말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한 번 바뀌면 절대로 돌아서지 않을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올구든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중심을 받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한 번 바뀌니까 목숨이 위태롭든지 위태롭든지 이걸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테반 때문에 막 큰 바퀴가 일어났었는데 이제 또 바울 때문에 큰 바퀴가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닥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워워워 해가지고 바울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저희 가이사리아 항구로 와가지고 길리기아다서로 배 타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거기서 약간 머리 좀 식히고 다시 오너라 그러고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길리기아다서로 가가지고 한 십몇 년 정도 그 지역에 가서 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제 기록에 없으니까 바울이 저기서 이제 10년 동안 공부했다 기도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게 저는 바울이 절대 가만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저기에서도 동네를 들었떠놨다 들었떠놨다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번 보십시오. 8번. 저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10년 동안 이제 쭉 이제 주변에 점점점 부흥하면서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란 동네 자체가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죠? 헬라 제국. 푸텔레마이오스 안티오크스 제국. 두 개의 제국이 있었잖아요. 안티오크스 헬라 제국의 수도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안티옥키아라고 안디옥이었습니다. 저희가 로마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 밀동 엄청 높았고 엄청난 대도시였어요. 저기가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 소아시아의 수도는 저기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고 제가 지금 말한 이 시리아 이 안디옥은 안티옥스 헬라의 헬라 제국의 수도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키오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바나바가 가서 보금전하고 제자들 세우고 직분자도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혼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때는 완전 초창기 부흥하던 시기는 모태신앙도 없고 다 초신자들 아닙니까? 선생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회심한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을 불러가지고 같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바나바와 바울의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듯이 저게 안티옥키아 안디옥의 특징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부흥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초때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그냥 처음에 잠깐 막 부흥해서 힘 좀 가졌다가 이제는 거의 보수주의자. 이제 유대 보수파 그리스도인들만 남아가지고 나머지 다 전도하러 가고 보수파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 보수화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이제 초때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요 안디옥 교회가 두 개입니까?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저기입니다. 사도행전 바나바와 바울이 부흥했던 곳이 바로 저 교회입니다. 자 저 교회에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졌으니까 이제 우리만 이제 예수 믿을 게 아니라 이제 저기 동방에 다른 교회도 이제 복음을 전하자. 교회를 세우자. 자 그래서 선교파송을 결의를 합니다. 선교파송을 결의를 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이 세 명을 세워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니 이게 AD 47년과 4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먼저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가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도착을 해서 버가, 비스디아, 안디오 그다음에 쭉 옆으로 이동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차 전도여행 지역은 여러분 지도에서 보듯이 저기 해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저기 동방 지역, 동방 지역입니다. 그렇죠? 동방 지역의 동방 남부, 남부 갈라디아 지방 남부 갈라디아 지방 위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이 전도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를 증명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 번 더요. 저 시대 당시에 예수님을 전한, 오늘날 우리는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너는 예수를 믿으면 너의 죄사함을 갖고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다며 저 때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왔던 그 종말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믿는 자에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왔던 다이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먼저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은 일단은 유대인들이 앉아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앉아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회당 또 성소와 지성소 이 구조 안에 뒤에 이방인의 뜰 같은 느낌으로 저 뒷좌석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헬레니즘 문화의 퇴폐적인 헬라 문화의 염증을 느낀 그런 이방인들이 경건함을 추구하는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경건함에 빠져가지고 저 뒤에 이렇게 많이 앉아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랍비를 통해서 얘기하는 구약 성경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후원도 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진 못하기 때문에 할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진 못하고 그런 상태로 회당에 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섞여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다 신호하는데 뒤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제 할레도 필요 없고 율법 지키는 거 필요 없고 믿음으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이제 막 특히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울의 일행들을 따르고 회심의 운동들이 막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의 시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기가 얼마나 컸던지 거의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렸습니다. 성밖으로 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얼마나 쳤던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저 성밖의 시체를 갖다 버렸는데 죽지는 않았어. 숨이 붙어있었어. 그래서 그 다음날 깨어난 바울이 그 피트송이가 돼가지고 된 상태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이방인 전도가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고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이전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보금이 전파되어졌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방 지역에다 계속 보금이 전파되어지면서 막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야 저 이방인들이 저 아직도 옛날에 저 이상한 문화 더러운 문화 버리지 못하고 저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메시아의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거 최소한의 율법이라도 지키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모세의 법대로 한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례를 받아야 할 것을 믿음도 필요하고 한례도 필요하다. 믿음이 바울이 전했던 믿음이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도 필요하고 한례도 필요하다. 두 개 다 필요하다는 보금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선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 킹받았죠. 그래가지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세요. 킹받아가지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세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보금 외에 다른 보금을 전하면 이 다른 보금은 뭐라고? 무슨 보금이냐 하면 할래 보금이에요. 믿음과 할래 이걸 같이 거의 혼합주의죠. 새로운 유대주의적 혼합주의가 된 겁니다. 바울이 봤을 때. 성령을 따라 해가라. 성령을 받으면 다 필요 없다. 성령만 받으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돼. 그것도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유일무이하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다. 성령 하나면 된다. 성령만 받으면 너희들은 다 필요 없다. 너희는 성령이 그게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유일무이한 증거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다면 지금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분명히 이해할 겁니다. 성령이 바로 뭐냐 하면 세원약. 세원약의 가장 유일무이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도 필요하고 돌판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구석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노발대발을 해서 쓴 게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 혼란들이 초기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싸우지 말고 안디옥 교회, 저 대형교회 안디옥 교회랑 알렉산드리아 교회도 되게 컸거든요.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도 좀 지도자들이 오고 예루살렘에서 우리 최초의 총회를 열자. 총회를 열어서 막 논쟁 벌어지다가 그렇다면 좋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이 성령받은 이방인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되 우리가 네 가지는 이방인들을 꼭 지킬 것을 요구하자. 첫 번째가 우상 숭비하지 말 것. 우상 숭비하지 말 것. 두 번째가 은행하지 말 것. 세 번째가 목매워 죽인 음식 먹지 말 것. 네 번째가 피째 음식 먹지 말 것. 피 질질 흐르는 음식 먹지 말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때 오케이 하고 돌아오거든요. 바울이 지도자로 갔다가 대표로 참석했다가 오케이 하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바울의 갈라디아스 말씀을 보면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냐 하리라 얘기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우상 숭배랑 은행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이방인들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요새가 들어가지만 목매워 죽인 음식이라든지 피째 먹는 음식 이것은 바울이 사실 그냥 타협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합이니까 이 정도로 바울이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몇 장 안 되니까 제가 지금 한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갈라디아서를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먹어도 돼요. 지금 먹으세요. 순대 먹어도 되고 다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쪽의 대륙들 눈여겨봐 두세요. 소아시아, 무시아, 비두니아, 마게도니아, 아가야는 그리스. 눈여겨봐 두시고. 자 그런데 출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문제가 뭐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마가가 무슨 일 때문인지 중간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간 것 때문에 바울이 마음 상했습니다. 관계 문제 때문에 돌아갔는지 힘들고 피곤해서 돌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 돌아간 것 때문에 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바나바에게 마가라는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서로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크게 싸웠다고 하죠. 크게 싸운 것 때문에 오히려 팀이 갈라지게 되고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되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고 바나바와 마가가 구부로 섬으로 가게 되고 이제 바나바와 신라가 한 팀이 돼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먼저 어디로 가냐면 1차 전도여행지로 먼저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총회 때 결정된 사안들을 통보를 해야 되니까 먼저 루스드라 이런 데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로 갔을 때 디모델을 합류시키죠. 디모델이 합류하게 됩니다. 디모델을 픽업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멤버를 추가를 해가지고 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도착해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소아시아의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에베소로 가려고 했냐면 소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거든요. 그런데 에베소는 이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종교 도시이기도 했고 무역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로마 전역에 삽시간에 복음이 퍼질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에베소에 가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성령이 막습니다. 성령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럼 비두니아 본도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도 성령이 막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 그러면 어디로 가란 말이지 그러면서 가지 않았던 거 드로아 쪽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에서 꿈의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바울의 계획으로 우선 먼저 동방지역을 골고루 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지금 마게도냐로 넘어간다는 것은 서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문제기 동방에서 서방으로 넘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보시기에는 저기가 훨씬 더 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야기는 복음 전파의 이야기 이거는 바울이 쓰임받지만은 결국 중요한 건 누가 주도하느냐 바로 성령께서 이 모든 복음 전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한 일은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맞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막 다 계획해가지고 이것을 다 할 것 같았는데 어느새 그 성령이 막잖아요. 그렇죠?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막 풀려고 하다 보면은 막 꼬이고 또 인간적인 노력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분 이제 대충 한 40, 50, 60 정도 이 정도 살고 나면은 대충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느낌 같은 느낌으로 아는 게 있잖아요. 막힐 때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아직은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들 때가 없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 이제 전에는 이게 안 됐는데 이제는 이걸 다시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이제 그런 느낌들이 저는 좀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느낌들이 좀 옵니다. 아마 이제 이런 과정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는 아닌 거죠. 아직 에베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제 건너가고자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멤버 하나를 더 붙여주십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의사 누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을 보면은 그전까지는 이제 인칭 대명사가 다른 거였다가 이제 16장 11절부터 3인칭 복수용으로 바꿉니다. 이제 우리가. 3인칭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로 바꿉니다. 우리가. 2인칭 복수용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이제 2인칭이 아니고 1인칭. 1인칭 복수용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누가가 이제 포함돼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이야기가 16장 11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전도는 누가가 끼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4명의 바울신라, 디모데, 누가를 중심으로 이제 그리스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빌리뽀 그리고 대살로니카 그리고 베리아 이렇게 통과를 해서 아테네까지 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대살로니카에서는 길게 사역을 못해요. 딱 6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이 유대인들의 엄청난 박해 또 죽을 뻔하다가 야반도주 해가지고 베리아를 통과해서 아테네까지 왔다가 아리아와 박어에서 논쟁하면 철학자들 논쟁하면 붙었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가가지고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이나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왜냐하면 고린도가 그때 당시에는 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는 완전히 이제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구 밀도가 높고 또 축제들도 많았고 아주 잘 사는 도시였고 향락의 도시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가지고 잘 정착을 해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또 이제 밤에는 또 사역하고 하면서 주말에는 사역하고 하면서 1년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또 긴 시간 동안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큰 부응을 바울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죠. 아주 험난한 여정이었죠. 정말 바울은 정말 바울의 일생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자 그러던 중에 대살로니카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야반도주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 바울이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버리고 갈 수가 있냐 그리고 버리고 갔는데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렇게 돌아오르지 않을 수가 있냐 1년 반이나 지난 동안에 그러면서 막 삐져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적이 디모델을 두고 왔는데 디모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난 아직까지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에게 내가 그렇게 가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방해 때문에 못 가게 됐다. 그러면서 아비의 심정으로 쓴 게 대살로니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또 대살로니카 초신자들이다 보니까 임박한 종말론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아직도 이방인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걸 다시 설명해주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종말의 주님이 오시게 되면 너희는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윤리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 바로 대살로니카 전후서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서약을 마치고 또 베페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로써 2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자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 돌아오자마자 거의 곧바로 출발을 해요. 바로 53년부터 57년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진행이 되는데 3차 전도여행은 저 안디옥에서 잘 보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제 에베소로 가요. 바로 출발해서 바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이제야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드로아는 그리스 쪽이 아니라 드로아는 그리스로 넘어가는 항구가 있는 곳이죠. 동방지역입니다. 동방지역. 드로아가 옛날에 트로이 목마할 때 그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그래서 저 동방지역이 있고 그냥 완전 항구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건너가면 바로 그리스로 넘어가는 입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일일이 대답을 해 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벌써 이제 9시 5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게 많기 때문에 질문은 나중에 해주세요. 자 에베소에 도착을 해가지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가려고 했던 그 전도여행 지역이었지만 성령께서 막으셔가지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계산했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했지만은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된 겁니다. 3차 전도여행 때가 하나님이 땐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아주 길게 몇 년 동안이나 3년 동안이나 바울이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3년 사역을 했으니 얼마나 큰 붕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이 종교 도시였던 이 아테네. 아테네가 아니고 저기 에베소. 에베소에는 저기 아프로디테 신전인가 그 신전의 어마어마한 여신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전이 2년에 한 번씩 엄청난 축제가 벌어졌고 많은 종교 장사들이 종교 장사를 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큰 붕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우상을 불사르고 주술 도구를 불사르고 이러니까 이제 우상 장사를 했던 종교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밥줄이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또 못살게 굴고 또 큰 소요가 일어나고 또 이런 일들이 에베소 사역 말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역 말기에 또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던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테네 근처에 있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되게 그리스 철학에 심취해 있었고 그리스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혼론입니다. 이혼론. 영육 구분이 되죠. 영육 이혼론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구원을 받아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터지고 막 이러니까 얘네들이 신비한 일들이 성령 사건들이 막 성령 체험들이 있고 나니까 자기네 영혼을 완전히 구원해가지고 이데아 세계로 날아가버렸고 영, 육만 남아가지고 쭉정인 육만 남아가지고 육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그리스 철학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쭉정인 같은 육으로는 그냥 급욕하든지 아니면 퇴폐적인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의 영혼은 이미 완성된 상태로 하늘나라로 날아가버렸기 때문에 이 육으로는 무엇을 하더라도 가능하다. 그래서 고린도 전설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런 슬로건이 나오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영적 우월주의자, 영적 우월주의자, 열광주의자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자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심각한 죄악들이 벌어졌고 교회가 분열됐고 막 자랑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를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대 편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대 편에 고린도 전설을 써가지고 보내게 되는데 고린도 전설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이게 바로 영적 우월주의자. 나는 강하다. 나는 영적으로 완성됐다.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너희들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안이냐. 십자가의 로고스. 도라는 말이 헬라우라 로고스거든요. 십자가의 로고스가 아니냐. 십자가의 로고스는 뭐냐면 바로 약함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음까지 내려가심을 통해서 십자가로 죽으심을 통해서 복음사익을 이루셨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 자신의 사건 약함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너희는 어쩌자고 너희의 강함을 자랑하고 너희의 영적 우월감을 자랑하느냐. 약할 때 강함 되는 거.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약함의 신학, 약함의 진실, 약함의 진리, 십자가의 질을 계속 강조하는 게 고린조 전 후서의 가장 중심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꾸 강한 걸 주장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도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세 번째로 바울이 직접 갔다가 그래도 바울이 직접 가도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덴 편으로 해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굉장히 대단한 거친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말썽 부린 사람들 다 출교시켜버리고 디도를 보냅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를 보냈고 해결 안 됐고 그 다음에는 디도를 보내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썽 부린 사람들 다 출교해가지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마침 또 에베소에 큰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또 갈 때도 됐고 그래가지고 육로를 통해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도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육로를 통해서 이동하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디도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따라갈 테니까 네가 먼저 이 편지를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그러면서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준 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출교한 사람들을 충분히 너희들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신다. 위로의 하나님을 묵상해라. 그리고 너희 출교한 사람들도 저 사람들을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다. 때가 되면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위로의 서신인 고린도 후서를 보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굶어죽고 굉장히 어려움이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여유가 있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연보를 좀 걷어가지고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얘기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8장 9장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써가지고 디도 편에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시간이 좀 시간차로 두고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가지고 연보를 다시 거두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리를 해요. 사역 정리를 다 합니다. 벌써 1차, 2차, 3차 다 끝났잖아요. 사역 정리를 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잠시 머물면서 구상을 합니다. 무슨 구상을 하냐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끝났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요? 마지막 전도여행인 로마 지역과 저기 서쪽 지역에 대한 보금사역이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저기에 대한 계획을 하기 시작해요. 서바나. 서바나는 스페인, 에스파냐라고도 하고 스페인부터 해서 로마, 갈리아. 저기 라틴권입니다. 라틴권. 아시아 쪽 다 했죠. 그리스권 했죠. 그다음에 헬리아권 다 했죠. 라틴권. 라틴권을 이제 서쪽 끝까지 땅 끝이죠. 땅 끝. 로마 지역 서쪽 끝이죠. 땅 끝까지 이제 보금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고린도 교회에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걸 세우면서 이 고린도 교회까지 케어를 받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모든 성교 사역을 했는데 저 서쪽 끝까지 이제 사역을 감당하려면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기지로 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베이스 기지를 구해야 했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거든요. 저기 큰 도시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에 나를 좀 성교 파송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갈리아랑 스페인이랑 내가 싹 다 보금을 전하여서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보금을 전하라 했으니까 내가 보금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성교 파송을 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던 게 바로 로마서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성교를 섬길 일로 예루살렘에 갈 텐데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내가 로마로 갈 테니까 나를 좀 스페인이랑 갈리아 성교를 할 수 있도록 파송을 해달라. 돈 좀 달라. 베이스 기지를 해달라. 후원자가 돼달라. 그 요구를 하는 게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사람이 안 지나니까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전하는 보금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바울이 전하는 보금의 내용이 그렇게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스페인 사역에 대한 계획과 로마에 대한 편지와 세팅을 딱 해놓고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연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두루아오로 갔다가 다시 두루아오로 갔다가 저기서 이제 막 보금을 전하는 두루아오로 갔다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밤에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재미없게 했던지 설교를 하는 중에 유두가가 난간에 떨어져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유두로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바울이 이제 완전히 목숨에 위협을 받게 돼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만 먹으면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을 정도로 나를 죽이겠다고 한 명이 쫓아다녀도 무서울 텐데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것도 금식하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은 반드시 체포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죽다가 살아난 건 뭐냐 하면 바울이 가서 죽을 뻔한 위기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절대 죽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런 어떤 표정이 되는 사건이 드로와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밀레도를 방문을 했는데 밀레도 바로 옆에는 에베소가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목살이 모셨다고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막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기도 안 차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야. 예루살렘 가면 바울이 이제 체포당해서 죽을 건 불보도 뻔한데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막 울면서 바울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반드시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면서 바지끄댕이 잡고 막 울면서 바울을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은 왜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 따위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언제 내가 내 목숨 살리겠다고 내 목숨 내 아니 그거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내가 사육을 했느냐. 가서 죽으면 죽는 것이고 아직까지 내게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유두고를 살리셨던 것처럼 나로 다시 살리셔가지고 내가 가야 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것이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인간들아.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고 사도행전 20장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마다 바울을 바지끄댕이 잡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죽을 거라고 이렇게 체포당할 거라고 예언자들 예언하고 이러는데도 바울은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갔더니 정말로 바울은 체포당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체포당해가지고 재판을 당하죠. 계속 예수님처럼 바울은 체포당해서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천부장 앞에서 재판을 신문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때 자기의 시민권을 내세웁니다. 나는 시민권자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시민권자라는 걸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재판하고 심의할 최종적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히.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나는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시민권자를 내세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 전에 가이사렐로 이동을 해서 가이사렐에서 배를 타고 이게 바로 그때 당시 로마 화물선입니다. 이 배를 타고 바울은 이동을 하게 돼요. 로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2번을 찍고 큰 배로 갈아타서 크레타 섬에서 잠시 정박했다가 출발을 하는데 폭풍을 만나죠.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되어서 다 죽어야 정성이지만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살아가지고 몰타 섬에서 휴양지의 몰타 섬에서 잠시 쉬었다가 로마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폭풍이 일건 뭐가 일건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이에요.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막 계산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믿음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고 본질적인 것 최종 목표 그것만 바라보고 디테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나가는 거예요. 막으시면 다른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다시 돌아와서 이 일을 하게 될 하나님의 타이밍이 생기는 거 그걸 끝까지 순종하면서 내 계획도로 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게 그리스존이고 사명자의 길과 방식과 원리라는 거 우리가 사토행전을 보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가는 거예요. 저기에 가야 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복음을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저기에 자기도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갔지.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당연히 가는 거고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건 뱀에 물리건 40명이 나를 죽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이 사람 쓰겠다고 하면 결국 거기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갖다가 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니 이때가 AD 62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들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끝까지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